서산시가 간척 농경지의 염도 측정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매년 봄철 가뭄 등으로 발생하는 염해 예방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서산 AB지구와 대호지구 2개 지역, 담수호와 논, 관계소로 등에서 염도를 측정해 분석 중이고, 현재까지 농업 영수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에는 벼농사 면적의 40%가량이 간척 농지로, 시는 9월까지 매달 두 차례 간척지의 염도를 측정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